엘리야는 갈멜산의 역사 이후에 큰 영적 부응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상황에 크게 실망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의 역사,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해준 물의 역사, 이것을 경험했으니까 이스라엘 땅의 영적 부응 운동과 개혁과 회계 운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회계 운동은커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겁박을 하죠. 이 말에 크게 낙심되고 실망한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도 남유다의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죠. 그것도 모자라서 하루길 광략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정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져 다 끝났다면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 만드시고 쉼표를 찍어주시며 그 다음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호랩산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호랩산은 하나님께서 돌귄나무 불꽃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셨던 장소였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야를 호랩산으로 이끄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서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엘리야는 호랩산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호랩산 어느 동굴에 들어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음식을 공급받았지만 곧바로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울증이 무서운 것 같아요. 삶의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회복된 것 같았는데 또다시 우울감에 사로잡힙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엘리야가 호랩산까지 대략 한 300킬로 정도 되는 거리인데 8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40일을 걸쳐서 호랩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엘리야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지치고 힘겨운 발걸음으로 호랩산에 겨우 도착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엘리야는 호랩산에 도착한 후에도 숨기도 좋고 세상과 담삭기도 좋은 동굴에 들어가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호랩산에 왔긴 왔는데 여전히 무기력하게 동굴에 숨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장소는 엘리야가 도망갔던 부엘 세바가 아니었고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호랩산의 동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호랩산에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 사명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저 동굴에 들어가서 힘들고 지첨 무기력하게 세상과 담삭고 굴속에 들어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무기력하게 동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 말씀이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마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는 동굴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새롭게 일어나가야 할 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무기력한 엘리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모진 책망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 너 왜 이래? 그깟 이방여자 이세베의 말이 너 사역을 그만둘 정도로 힘들었어. 그리시네가에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공급하는 그 사랑도 경험했잖아. 사르밭에서 이방 과부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는 너 경험했잖아. 사르밭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렸던 건 너 봤잖아. 갈멜산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렸던 큰 불 너 기억할 수 있잖아. 하늘로부터 내린 그 엄청난 비소리 벌써 다 잊은 거야? 실망이다. 실망이야.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했을 때에 그때도 너를 먹이고 위로했잖아. 그런데 아직도 굴 속에 처박혀 있는 거야. 싫으면 관둬어. 내가 쓸 사람이 너만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매몰차게 모진 말로 엘리야를 책망할 수도 있으셨겠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안타까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왜 너는 호랩산 동굴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했던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질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담이 범주한 후에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장세기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역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못 찾겠다 꿰꼬리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라는 질문이죠. 죄를 짓기 전에 나와 그렇게 좋았고 아름다웠던 관계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무너져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의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질문이에요. 이때 엘리야는 몇 가지 변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요. 자신이 그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는지를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지를 고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는 것과 주의 재단을 헐었다는 것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기 생명도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로서 사명 그만두고 싶다고 나 그냥 굴속에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자기 변명을 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표를 받는 대신에 너는 나가서 여우 앞에 산에 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과 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그 내용이 11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우 앞에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우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우 앞에서 지나가시는데 여우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우 앞에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우 앞에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우 앞에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 이런 것들은요 옛적 모세 시대에도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국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신해산에서 말씀을 받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천둥이 쳤고 번개가 쳤고요 그 다음에 연기와 불과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국기 19장 16절과 18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신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우 앞에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처럼 모세 때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다양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우와께서 엘리야 앞에 지나가시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었고 지진 후에는 불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는 여우와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바로 이어나오는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섭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한 자연현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에 주의 임재를 느끼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어기에 섭니다. 이 세미한 소리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요.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양심의 소리라고 하고 어떤 이는 조용한 명상 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언적 말씀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요. 자연현상을 통해 주신 주님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일 공감되는 해석은요. 세미한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속삭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드러운 권면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의 큰 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큰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면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답변이 좀 달라져야 좋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앞에서 했던 똑같은 변명을 한 번 더 합니다. 자신의 유별난 열심,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오직 자신만 남았고 이제는 자기의 생명조차 찾아 빼앗으려고 한다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동굴 안에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이젠 주님의 임재를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으니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앞에서 했던 변명을 또 합니다. 환경탓을 하는 거예요. 남탓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은 유별한데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부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나조차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세미한 소리가 되어서 주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동굴 안에 주저앉아버려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아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넘어지고 또 실망해버리고 여전히 나는 동굴에 갇혀버린 사람처럼 환경탓하고 남탓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합니다. 나의 열정없음을 변명합니다. 엘리아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막한 현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남탓하고 환경탓하고 계속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분명한 사명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엘리아에게 하나님은 세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라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사무엘이요. 이세의 집에 찾아가서 훗날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다메세에게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엘리아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아는 지금 당장 지쳐서 낙심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주실 것을 미리 준비하셨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아람왕 하사엘을 통해서 완악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훗날 아합 자손들과 악한 이세배를 죽일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셨어요. 엘리아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서 절망하면서 그 인생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다 그 앞을 내다보시고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아가 기름 부은 하사엘은요 훗날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왕조 이스라엘을 공격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요. 그리고 예후는요 훗날 아합의 아들 요람과 그의 어미 이세벨과 아합의 왕자 70명과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아무리 회개 기회를 주어도 불순종하고 있는 완악한 아합과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아에게 하사엘과 예후와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이 엘리사의 기름을 붓게 하시면서 후임자로 세우게 하셨어요. 혼자만 남았다고 불평했던 엘리아 나 혼자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 한다고 불평했던 엘리아에게 아니야 엘리사를 내가 너의 후임으로 세워놓았어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또 하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뒀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나 혼자만 남았다며 외로움 속에 동굴 안에 주저앉아 있던 엘리아에게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앞날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아는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한 의인 7천명을 남겨두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힘겨워서 엘리아처럼 호랩산 동굴에 숨어있듯 주저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우리는 세미한 주님의 소리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말씀으로 또 설교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는 그 소리는 세미한 소리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동굴 속에 자신을 닫아놓고 주저앉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아니에요. 그 외로움에 지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동굴에 갇혀있는 절망하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당시 무덤은 바위를 깨서 만든 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동굴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신이 부활하셔서 사망의 동굴 절망의 동굴에 갇혀있는 자들을 깨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죽은 나사로 죽음의 동굴 가운데 있던 자도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절망과 사망의 동굴을 박차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동굴 밖에 나오도록 세미한 소리로 주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고 더 이상 동굴 안에 주저앉지 말고 동굴 밖에 나와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동굴 외로움의 동굴 죄와 사망의 동굴에서 벗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동굴 외로움의 동굴 죄와 사망의 동굴에 머물러 주저앉아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주시는 사명 붙잡고 험한 세상에 사명의 횃불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잘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